삼성전자의 폴더블폰, 갤럭시 Z 폴드, 플립3의 국내 판매량이 출시 39일 만인 지난 4일 100만대를 넘어섰습니다. 이는 바 타입의 스마트폰을 모두 포함해 갤럭시 노트 10, 갤럭시 S8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빠른 기록입니다. 특히 전체 판매 중 갤럭시 Z 플립3의 판매 비중이 약 70%로 폴더블폰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습니다. 전작 대비 4배 커진 전면 디스플레이와 크림, 라벤더, 핑크 등 7가지 색상 모델로 2030 여성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호응을 얻은 결과로 분석했습니다. 전체 판매량 중 자급제 비중은 약 20%, 또 자급제 판매 가운데 온라인 판매 비중은 약 58%로 집계됩니다.